하은씨가 확 죽는다 양쪽을 치는 것 같다 어떻게 이러내? 캐릭스 무! 꼬마 꼬마 완전 꼬마 저는 고등학교 때 같이 연기 공부하다가 연기를 하다가 다른 쪽으로 잡을 틀을 네네 저는 경제TV에서 재테크 방송을 하고 있고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창희 형이 제 연기 스승이었어요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을? 그렇구나 새벽 3시, 새벽 5시 이럴 때 전화가 와요 한국말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딱 몇 가지만 들려요 나와 근데 저 올해 3월에 결혼했거든요 또 창희 형이 와서 사회도 맞았어요 지난주에 부산 여행도 갔다 오고 근데 그만큼 주사가 있는 거죠 주사가 있는 거죠 그럼 술을 먹으면 향을 가야지 그치 근데 저는 사실은 술을 많이 먹는 것도 있는데 자리를 좀 오래까지 해요 벌써 자세가 딱 있어 귀여워 자꾸 이렇게 떠올라요 신앙 사람들이 바람을 좋아 그리워요 진짜 좋아해요 그냥 보고 싶어 그걸 같이 즐기고 싶은 거죠 생각도 나와요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금방 전화했는데 이렇게 달려와 주는 친구들이 있는 게 완전 부럽죠 우린 뭐야 저희 친구들 진짜 결속력이 여기가 지금 서울에서 1시간 떨어지는 데고 오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문화집 온 거 같아요 완전 음식도 다 해줘 음식도 다 해줘 지금 너무 어울려 근데 문님이 약간 유관순 스타일로 씻고 이거 씻기 전에 하영이 씨께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쁘게 나오고 싶었다 그리고 건배하면서 정리하죠 이제 어떻게 스컬 씨랑 정리 아니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 정리가 시표야 그만해 네 네 여기까지 참았거든 한 번만 더 바깥에서 보자 아 날 못 참겠어 또 이상 어디까지가 진짜 어디까지가 개그인지 좀 헷갈려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이제 6개월 먼저 난 창희가 형을 하고 나머지 조건도 알아서 또 치고 박든가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친구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전 맛있다 이것저것 걸어요 진짜 간다리 일리기 요거는 왕창 떠넣고 그냥 저쪽에 이건 그냥 막 먹어요 우리 다 하영이 선배님 진짜 맛있어요 하영이 선배님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다행히 소무책 맛있다 와 정말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음식을 다 하신 거예요 진짜? 응 살짝 했어요 바쁘게 막 지금 얘네들도 다 혼자 살아가지고 이런 집밥 같은 스타일을 그렇네 그립겠다 아 맛있다 어때요? 이렇게 절친이 결혼하고 너무 예쁘고 아들도 낳고 그만 그러니까 너무 부럽죠 부러워요? 거짓말 하지마 답답하고 어때요?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도 되나요? 뭐 결혼 후에는 이제 클럽 공연을 해도 여자분들이 유부남이니까 좀 조심하죠 네 저한테 다 그 팬들이 다 저한테요? 네 저한테 남자 할륨입니다 남자 할륨 왜? 네 해외 나가서 사랑에 빠집니다 아 아 19금으로 가볼까나? 응 딱 마지막 키스는? 마지막 키스는? 일주일 안에 한 적이 있다 오빠 원태 씨 네? 부동산 금융업 하시는데 네 본인은 집이 있으세요 혹시? 네 아 있으세요? 네 집은 있는데 부채가 얼마나 껴 있을지 아 그러면 서른다섯 서른 넷 빠른 팔곤이면 서른 넷 서른 넷 서른 넷 빠른 세 번 이제 그만해 다섯시라고 해 빠른 세 번 창휘 씨는 집이 있어요? 본인 집 네 아 있어요 지현 씨는 집이 있으세요? 없습니다 아 하하 씨가 전화했을 때 네 집에서 뭐하고 계셨어요? 빨래 돌리고 영화가 보고 있었어요 네 네 오늘 이제 분명히 청소 일을 가끔 하는데요 네 부리야키 건물에서? 네 물탱크나 공조 닥터 그냥 먹자 그렇게 해서 생계 유지하면서 배우의 꿈을 네 대학놀이는 극단에 소속돼있어요 네 연극을 지금 6년째 6년째? 근데 아까요 부동산 하시고 지금은 연기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뮤지컬하고 CEO세요 그죠? 아니에요 CEO는 아닌가요? 의리에요 저는 근데 그 팩 있잖아요 얼굴팩 그러니까 제 이름을 얹고 약간 주인식을 처음부터 갖고 했어요 같이 일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여러 가지도 해서 아 제품 연구 단계부터 좀 판매를 하셨고 네 같이 다 해서 포장 같은 것도 저거 하고 그랬구나 지금 7년째예요 이번 9월달 되면 7년이 되는 거예요 꽉 찬 7년 지난 7년동안 매초